하나와 이불 청소년부 이과정 1학기 4단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단원의 제목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체 내가를 다루게 되는데 13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욕기를 다루고요 14가 거룩한 씨를 보내신다 이사야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15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신다 예레미야 말씀을 다루게 되고 16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 에스겔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13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배울 말씀은 욕기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배울 말씀은 욕기 42장 5절 말씀 학습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교육목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의인에게 권한을 주시더라도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관점을 돌이키도록 한다 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다 설교시한테는 말씀을 단원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숲을 만나다, 요배 고난, 하나님을 만남, 요배 변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질문과 답의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나무를 보다, QR코드 영상을 보시고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피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길을 걷다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떠올려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기로 약속하며 마무리합니다 13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말씀 먼저 설교로 드는 말씀을 단원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숲을 만나다, 요배 고난, 하나님을 만남, 요배 변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네 가지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요배 고난입니다 요번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음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들 7명, 딸 3명, 10명이 동시에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게 돼서 기화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자기 아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에 차라리 죽으라고 저주를 하고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고 회개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요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다른 이유를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유 없는 고난 왜 나의 이른이 닥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벽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주어진 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요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요벽의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게 되니까 안경이 등장합니다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흔히 말한 색안경이라는 것은 그 쓰인 색깔대로 그것이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의 심을 인정하는 그런 안경으로 하늘을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번 하나님을 만난 후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그의 고백을 보십시다 첫 번째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맺습니다 이 권한을 통해서 요벽의 신앙의 단계가 귀로 듣던 수준의 단계에서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는 단계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다 큐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왜, 특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리기 위해서 우린 또 그렇게 불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다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중에서 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과의 생각과 조금 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학교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포용적인 마음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욕처럼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낼 수 있는 결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욕의 원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 미야마 그런 생각들이 변화되어졌고 그런 이후에 욕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권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좀 어려움이 생기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욕은 욕 1장에 보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였는데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게 되면 그 처음 것보다 두 배의 복을 다시 욕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들을 데리고 있게 되는 천국에 있는 아이들까지 20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 그런 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욕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 바이블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서 묻고 나의 잘못된 태도와 관점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이십니다 청소년기에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10대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이 반환기인 청소년기에 그 마음을 온전히 잡아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모든 일은 다 무너집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삶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걷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떠올려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에 혹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얼마 전에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는 가정적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힘든 경우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다양한 학생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친구들을 오히려 함께 격리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13관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